부산시와 지역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 포용금융상품 모두론을 출시합니다. 부산시와 BNK 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은 어제 오후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모두론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론은 이른바 금융차상위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금융지원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모두론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